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광복 72주년 해방 75주년을 맞은 올해 8월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대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꽤 괜찮은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꽤 괜찮은 나라를 건설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사회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좌파와 우파 좌익과 우익에 치열한 그런 전쟁이 전개되고 있고 이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 좌파들은 그들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그들 방식대로 대한민국을 차근차근 접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20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류건일 칼름니스트의 제목 칼름 제목이 애국가 살리기냐 죽이기냐의 선택 칼름에는 우리가 그런 지난 70년의 역사가 압축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도 고스란히 담겨 있고 우리의 미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지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칼름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해드리고 간단한 해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출범 72년 만에 다시 1945년부터 48년에 해방정국으로 돌아갔다. 해방정국 3년 동안 남한 정세를 휘두르듯이 피한 정파는 극좌 세력인 남노당 박헌영 중간자파인 여운형 중간우파인 김규식을 합친 반대한민국 또는 비대한민국 세력이었다. 가능한 지역에서나마 대한민국을 세우자 한 우파민족지형 이승만, 이범석, 신익희, 김성수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제 해설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기적이라고 불러도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자유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밀어내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유 우파들의 힘겨운 싸움은 2020년 해방정국 이후 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도 분열이 문제였다. 당시도 분열이 문제였다. 미군정마저 처음에는 이승만과 김구를 멀리하고 김규식 여운형 합작을 기대했다. 유럽에서 미소 냉전이 불붙고 났어야 미군정은 이승만을 대하기 시작했다. 우파이토 한축인 김구는 그러나 이 결정적 시기에 이승만 건국노선의 등을 돌리고 평양의 통일전선 전략에 호응해 주었다. 한반도 우익지진영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분열이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김구선생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김구선생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북협상의 눈길을 돌리고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눈이 가렸어 북한에 협조한 것은 사람이 한평생을 올곧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김구선생의 삶에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도 김구를 존경하는 좌파인사들입니다. 지금도 김구선생을 지나치게 존경하는 좌파인사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가소로웠던 것은 김구에 대한 극자계열의 얄파각이 짝이 없는 태도포변이었다. 김구가 이승만과 보조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김구도 이승만과 똑같은 민족 반역자 매국노 반동분자로 매도했다. 그들이 만든 어리용 세뇌 망하나에서까지 김구는 반동이었다. 그러다가 김구가 이승만과 헤어지고 안두희에게 저격당한 이후에는 남한대중을 향한 선전과 선동해서 그들은 김일성에 앞서 김구를 내세웠다. 대한민국을 조각내는데 김구 같은 우파 민족주의의 입안을 끌어내는 게 가장 손 안 되고 코 푸는 계기라고 본 것이다. 이 전술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깨는 유효한 메뉴로 작동하고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저는 김구를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류의 답변을 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권력을 핵심을 장악한 에넬계입니다. 1980대 중반의 한국변역운동의 고삐를 잡은 이른바 에넬계 민족해방운동꾼들도 이 민족주의 활용수법으로 잡잡한 재미를 받아 그들만의 은밀한 자리에서 그들은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력 김일성 동지를 입에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그들은 민족 자주, 민족 공종, 우리 민족끼리를 운운하면서 자기들은 좌익 행맹론자가 아닌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신용해 왔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김구를 앞세웠다. 각종 연설문에서도 국회 청문회 답변에서도 자기들은 김구에게 줄을 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속이 빤히 들여다보는 소리다. 이성만 근국과 박정희 산업화에 찬물을 끼얹고 백선엽 영웅상과 안잉태 애국가를 모욕하고 이들의 묘를 국립현충을 해서 파내는 데는 김구와 김원봉을 앞세워 대한민국 현대사를 모조리 토착 외국지수로 낙인 찍는 게 그들에겐 최선의 방책이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인들은 해방전국 이후에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를 이해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고 또 올바른 그런 대처 방안을 선택하는 그런 또 첩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혁명 완수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도기 위장 전술마저 요즘에 노골적인 발톱 드러내기로 바뀌었다. 그들은 누가 자기들의 민낯을 드러내려 하면 너 지금 색깔 공세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길길이 날뛴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 그들은 이젠 그래 우리 그렇다 어쩔래 하며 커밍아웃을 시작했다. 보수는 괴멸시키야 할 숙청 대상이고 자기들은 혁명의 주력군이라면서 알통을 드러낸다. 이게 지난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현실이다. 혁명 전야를 지나서 혁명 완결 단계로 질주하는 기세다. 이제 권력을 다 잡았으니까 세상이 바뀐 것이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진 겁니다. 이제 그들 방식대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체시켜서 재조립해 나갈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국가조차도 친일의 유산이다. 현충원에서 누구누구의 묘를 파헤쳐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국민이 하기에 따랐습니다. 이 추세 속에서 범대한민국 진영에 속하는 국민들은 최근에 왔어야 비로소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감을 잡기 시작했다. 이 싸움이 어떻게 규결될지는 피해 국민이 계속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들은 묻는다. 지금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서울 최후의 날이다 보겠다는 것이냐. 사실이라면 오늘의 한국을 이륙하는 데 친일파와 무관하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한국인들이 애국가 살리기냐 죽이기냐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어제 공병호 tv에 출연한 류건일주필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게 되면 한국의 앞날은 상당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비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런 비관론에는 항상 건설적인 비관론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해방전국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70년 지난 지금까지도 마치 반복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에 또 성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반듯한 역사관입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문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